구충록 두 번째, 식민지 한반도의 기생충학 한반도에서 기생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6년 거바 10시 하루 뒤로가 당시 조선 청독군은 전염병, 지방병 또 그의 초기 연구자들은 피해 흡증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에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함께 내과로 발령받은 고바야시 기생충학교실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도 기생충학 전공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에 논문의 약 450편 발표되었으나 교실대의 조선인은 두 명분이었다 해방전 후 한국 기생충학자들에 대해서 다른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후에 고여워시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주제인 가한읍청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의 의학이 아닌 동물학 전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의 기생충학 연구는 임상보다는 주로 매개처나 중간 숙제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의 강첨계로 기생충 감염을 통제하려는 노력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인처를 삶아먹거나 마군안이라는 구청제를 배포하기도 했다 마군인은 해인처에서 조절한 물질이었다 주로기관에서 소입된 마군인은 1930년대에 들어 아이들이 먹기 좋더러 젤리 형태로도 출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약품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투약은 취약률이 낮아서 큰 성과를 보기 어려웠다 취약률은 20%에 1935년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과는 별대로 청독교에서는 전염병과 기생충주의란 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지식, 즉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자 했고 당시 말로리아 사용하는 키린의 해청에 사용되는 산토닌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치료제가 많지 않고 독성도 높았다 1920년대 청독교에서는 한국의 피해급충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요한 문제였던 말로리아는 키린의 해가 도입된 이후에 치사율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피해급충은 계력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높아서 노동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식민당국은 1916년 4월에 전염병 및 지방병 연구가를 신설하고 1920년에는 조선 전염병 및 지방병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비록 이 연구가가 코리아 예방이나 재결, 이질, 성홍열 등 전염병 전문에 대한 연구와 예방을 담당하긴 했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피해급충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92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피해급충증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1915년 이후에 염산 이메틴이 흡증류에 살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겸국도 위생과에서 피해급증 치료를 위해서 1927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메틴 주사를 투여했다 하지만 투여받은 환자 중에 절반이 중독 증상을 보였고 또 상황에서 환자 48명 중 6명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환자들의 죽음에 가족들이 겪고 있으나 경찰과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감기에 걸려서 피해를 위해 또 사망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에는 약간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에 유가족들은 득 겪고 내서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경찰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경상에 있던 소선인 의사단체인 한성 의사에 의해서 진성조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한 명이 더 사망해서 26일 사망되는 처방 7명으로 늘어났다 한성 의사에는 원래 1,4,1g 미만인 체대 용량이 임해틴을 환자에 대해서 2,3g까지 투여했다는 증거를 확고했다 또한 본래 무료로 치료에 참가할 수 있다던 말을 받고 중대에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70전시 약값을 계산해서 받겠다며 협박에서 사람들의 이탈을 강제로 막은 증상도 발견되었다 한성 의사에는 임상 진단한 결과 중독 증상이 현저함이라고 정식 통보했다 영항 지역 주민들은 책임져 탄핵과 처벌을 양력하게 요구했으나 당국은 조성통 지휘의 해가 된다며 기자회의 취재활동부터 각종 강연임의 지휘를 모두 금지했다 1920번년 3월 사망자의 유적증에서 한 명의 위생과장 의사 자수명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으나 5번에서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공포한 위험까지 원고에게 청구함을 해서 불림의 소지를 피했다 일본 본토에서는 오히려 대부적으로 임해틴 사형을 극도로 제안하며 1940년대까지 주로 중간 숙조의 박멸에 계속 집중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사정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즉 식민당국은 임해틴에 대한 위험성을 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주민들의 인명을 경시해서 제국의 필요한 의학 지식을 썩고자 투여를 강행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기생증관리사의 태동 일본에서 학술을 연결하면서 기생증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18년 일본 예무성 주관으로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해서 기생증 감염을 조사했는데 해청은 70% 고층은 28% 변천 56%로 일본 본토에서 기생증 감염이 매우 응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에서 조사 대상 지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1927년에 전국으로 그래서 전체 장례 기생증 감염률 68.2%에서 해청이 55%였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생상태의 향상으로 1941년 감염률은 전체의 충난 양성률이 43% 해청 34% 고층 8.9%로 낮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기생증관리사업의 성격은 법령 제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산물적인 관리로 올 수 있다 하지만 고층제의 독성과 같은 기술적인 한계로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웠다 전후 49년에 기생증 감염률이 반등에서 78%에 해청의 향상률은 62.9%였다 정말이지 기생증 국이라고 자주 할 정도의 감염률이었다 다른데 일본 표정들과 역사적으로 기생증 명구자들이 본국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에서 기생증 협력을 연구하던 고야바시, 고바야시, 하루지로는 교토대학 후임했으며 전후 일본을 통제하던 미군장은 사회안정을 위해서 말로리와 같은 주요 전염병과 관리가 시구하다고 판단했고 대규모 조사사업가 더불어스 태평양 전선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해서 설정된 DDT의 광범위에 살포했다 1948년 전에서 미군들이 DDT를 살포하고 있다 기생증이 집단검진으로 감염률을 확인하고 이후에 선멸적인 투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감염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했다 미군기생충열차 일제강청기 일본의 연구자들을 정신으로 한반도의 기생증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었다면 이것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감염관리사업으로 확장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일제강청기의 기생충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전국적인 역학조사는 1924년 조선중독구 방역통계가 유일한데 회증은 54.96, 회증은 27% 나타났다 기생충, 참고에서 할 수 있는 일본의 물군부대의 가족이 거주하던 어파들을 중심으로 아지 이질 아메르가 유행했다 미군정조사단의 목적은 심각한 임상증상에 따른 전퇴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전략적인 중심성을 가진 기생충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생충으로는 주혈흡충, 간흡충, 폐흡충, 사성충이 꼽혔다 자체 조사 결과와 분석해 볼 때 조사 대상 지역의 대상자는 지역보호군 당국에서 미래제출은 주민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됐고 조사는 당일에 설립된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주둔중인 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기생충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미군의 조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었지만 본격적인 박멸사업이 시작되기까지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한일기술협력의 지정학적인 배경은 한국기생충 박멸사업은 보건분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보건분 분야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은 당시 ICI에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1950년대까지 아시아는 제로 서구의 원조를 의존하고 있었으나 일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1960년대 중간부터는 일본이 새로운 원조 강국으로 떠올랐다 지정학적으로 냉전 시기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아시아의 중간자로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평망 후에 서구의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의 경험에 바탕해 자신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원조국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서구와 정신이었던 공료국의 원조 방법이 일본의 경험을 갖춰서 아시아에서 재고생되는 과정이 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사업은 냉전시대의 국제관계와 멸체반 영향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비교는 아시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원조의 형태가 일본을 정심으로 등장했다 콜럼보 교육에 가입할 1954년 당시 일본은 일본의 경험을 강조하며 서구식 개발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 아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처럼 아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은 1950년 60년대 일본의 원조가 전후 배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안정적인 원지로 공급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직 국제의 경쟁력이 낮은 철비 및 기계를 응심으로 자본지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이전에는 식민지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나 전후에는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배상 대상국이 되면서 일본의 원조 전략은 수출 진영과 개발 수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주행에서 일본은 기술 협력을 담당할 부서로 1962년 ODCA를 지정하고 의료공화 아니라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기술 협력은 기생증권이나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을 경험을 공항이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었다 일본은 소구에 비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비교적 유선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 기생증 이방 사업가 군의 조지로 여자의 몸 속에서 회총 배터리가 등장하고 진해 기생증이 정상에서 수치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안 한 등 기생증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며 한국 기생증 방멸협회가 발족했지만 활동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자금이나 인력도 부족했지만 대규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 전무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은 현지 기생증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기생증하고 한국의 지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였다 1965년 한국기생증 반멸협회의 초대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기생증학교의 소진탁은 일본 유학 경험을 통해서 도쿄 대학의 사사만화부 등 일본의 기생증학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소진탁과 당시 회장이었던 이영천은 한국의 자체적인 형량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일본 측의 연구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자 했다 종전지커부터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기생증 관리 사업을 전개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으나 전후 극심한 경제난과 자원부족 다른 급성 전염병으로 유행으로 기생증은 우선순위가 낮은 질병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기생증 예방사업은 1949년 군의의 위주도로 도쿄기생증 예방회가 설립된 이후에 민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턱으로는 소원감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는 기생증학에 대한 정원성은 없었지만 도쿄기생증 도쿄기생증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직의 성장 기생증 예방회가 영향력도 높아졌다 가족기생증 기생증 감염은 급성전염병과 달리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국가 보건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에서 기생증관리사업이 단기간에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집단검진과 투약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대규모 보건사업에 성공적으로 기생에서 필수적인 자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에 넘어 해외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한편 전후 일본은 급격한 증거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1948년에는 전문의에 의한 인공임신증절의 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생법이 통과되었고 전쟁 직후부터 일본의 인구 문제와 가족계획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955년 1967년 한국과 일본의 기생증관리사업 협력이 시작될 무렵 군이 저지러는 국제인에도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1967년 런던 국제가족계획 연명 고문을 방문한 그는 당시 국제가족계획 연명 고문이었던 위리엄들이 보호와 접촉을 시도했다 1971년 일본 정부는 세계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인구 정책 관련 특별사업을 진행하는 국제이나 이인구 기금에 150만 달러 해달라는 지원금을 기타하며 주요 원조 공여 극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한일협력사업의 태동, 성공적인 일본에서의 경험과 구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군인은 한국의 기생충 박멸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1965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생충예방회 제10자 총회의 당시 기생충 박멸협회 회장인 이응청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선해 주었다. 1965년 한국의 국교 정상가 이뤄졌으나 일본인에 대한 대정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자산을 방문했을 때 탑골공원에서 일본 놈이라 하여 사업시간에 군중 포위로 공기가 흐뭇해질 정도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평베한 한국의 상황과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의 불안정한 운영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사업은 곧바로 시정되지 못했다. 기생충질환예방법 제정과 협회의 재조직은 이 시기에 기생충 박멸협회가 이룬 가장 큰 성과나 66년 기생충질환예방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정진 신의회장이 선임 대구부터 투각을 드려냈다. 일본에서 조직가이자 행정가로서 기생충 관리와 가족 개혁을 매개한 것이 군위였다면 한국에서는 기업회장이자 가족개혁협회의 이사정으로 활동했던 이정진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그러게 자유민주당 의료협력위원회와 논의한 군위인은 이덕인 1968년 한국과 본격적인 국가단이 협력사업을 실행할 것을 받았다. 기술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집단검진 등과 구축량 70년부터 한국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변봉투 앞길이 구말리같은 처녀가 똥장살 하다니 길거리에서 구성자의 시찰단을 확인한 매년 각국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습득한 경험을 그대로 실천했다. 학교 집단검진 사업을 확보하는 공명적인 영업활동 덕분이야. 사람들이 똥장수라고 불릴 정도였다. 똥장수. 약이냐 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68년 한국위생증관리 방안에는 금지가 투여 뿐 아니라 인본비위로 사용금지와 청정채소보급사업 같은 지역위생개선사업도 혼재해 있었다. 5번 사이버 청정기생증예방은 전 청정채소로 기생증예방이 이 때문에 한국기생증관리사업 초기에는 주로 환경개선이 주된 사업 방침으로 떠올랐다. 기생증감염이라는 보건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해외수출 등 경제적인 고려도 함께 작용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남원에 주둔하던 미팔군에서 최소를 우리시장에서 사지 않고 항공표를 이용해서 주로 유관에서 두려워 보관했다. 외화가 절실했던 상황에서는 이는 큰 손실이었다. 1948년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장래기생증감염의 심각한 수준을 인지한 미군은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엄격한 금역지침을 적용했다. 1963년에 미팔군의 식품을 납품하는 농장주들에게 제공한 지침서를 보면 농장의 토양과 생산된 채소에 기생증난이 없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오도록 요구했다. 또한 농장 인근에 변수가 없을 것 최적시 사용한 물에 대해서도 적합 요구를 인증받아올 것 등 일관적인 한국의 농장주들이 설정맞추기 어려운 기준이 많았다. 당시에는 오일의 역으로 기생증이 없는 것을 청정으로 봤단 말이죠. 하지만 1960년대에 청정체소는 인본비를 설정으로 오로지 비로 말을 써서 키워온 저 기생증난에 오염되지 않은 세수로 말하는 것이었다. 보삩에서 발간한 기생증관리지침에서는 청정체소 승선 방법과 채찍 방법을 명시하고 있었고 활용을 했다거나 사용되어 온 인본비를 단시간에 없애기는 어려웠다. 동무종을 비로로 사용한 것은 동아시아 농업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일체의 강정기에도 화학비로 사용이 권장되었고 현날비로 공장과 같은 대기화 생산시설이 한반도에 설치되었으나 농민들이 현금 경제에 편입되지 않아 보급의 자리를 의지지 않았다. 실심되게 들어서야 화학비로 농약 생장 호르몬제 등 화학적인 투입에 의해서 농업의 정책이 진행되었고 61년 국제협력처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된 청주 비료 공장을 필두로 남아내도 다수의 비료 공장들이 설치해왔다. 화학비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분야 처리가 점차 어려워졌다. 인문비로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인물을 수거할 이유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야를 무당방려는 일도 많아졌다. 68년 분야 처리 10년 계약을 세웠는데 이는 1977년까지 각국 시업소에서 저정탱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도시지역의 분야 처리 양성도 80년대 들어서 크게 변했다. 서울의 수세기 분야가 종아져가시고 수거식이 84였던 대반에 87년에는 역전이어서 수세식이 56%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기생충 예방회 설립 초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 50년 일본 후생충 산하에 조직된 기생충협회의에는 주요 외과대학 기생충학자들의 후생충의 위생국장, 양무국장, 국장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들이 조정한다면 같다. 분야 처리와 환경개선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다. 60년대에 세계보험교회의 장례기생충 전문가협회에서도 환경개선을 저장하는 쪽과 집단투약을 저장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었다. 60년대 세계보험교회는 토양매개성선 중 관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도 69년 이전에는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집단과 투약을 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영천원님이 1950년부터 개정농천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개량된 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해서 토양매개성기생충의 감염률을 낮추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재감염을 원칙으로 차단을 얻는 이상 집단투약사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투약이 중단되는 시점 이후에 빠른 시간내의 이전의 감염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한편 60주년 서울대학교 개정충 소병설을 중심으로 교체에 대한 새로운 기업의 지도고란들은 생각을 가졌다. 강점기에서 획득한 이정천 소진과 달리 소병설은 미국에서 개정충업을 선언했는데 이들은 대학중심의 연구활동에도 많은 관심, 제약회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합작을 통해서 구청제에 연관한 당시 제한된 대학예산 속에서 기생충학연구실이 연구비를 확보하는 저요 통로이기도 했다. 자연수리계들은 일본에서 시행된 집단검진, 집단투약사업을 거부금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위안하는 보건 사업에서 발간한 지침서 기생충관리에서도 나타났다. 기생충관리 그에만해 69년 발간된 같은 이름의 지침서는 구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집단구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청은 개인이라는 것보다도 집단적으로 구청하면 성과가 크다는 점을 말했다. 저리에서 이렇게 일본, 은혜라 한국에서 성공을 받은 집단검진, 집단투약의 경험을 잃은 사업이 아시아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의는 1971년 전서보고서에서 한국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일본은 이 한국 방식을 아시아체국의 의료 협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